이제 윤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전공의 채용 행정명령을 내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의 여러분들 채용 행정명령을 내리고 전공의 즉시 원대 복귀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원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해결되기 쉽지 않겠네요. 성모병원 카돌릭의과대학교 교수분들이 반발하고 나섰네요. 우리는 대학당국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여러분들 모집 정원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 의과대학에. 그러면 이런 방법이 모든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채용 행정명령을 내가 전부 다 뽑으라고 명령을 하고 몸 안 하면 다 감방에 쳐넘으면 되겠네. 대학 교수들이 면접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하반기 전공의 채용 안겠다. 성모병원 교수들 보이콧 선언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도제관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 교수가 도제관계 사제지간 서성과 제자관계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께서.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 전문의 전공의 사이에 도제관계 서성 제자관계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번 사태가 참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제자가 여러분들 부당한 방법으로 밖에 쫓겨나가고 있는데 그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뽑아 이러면 그 제자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렇게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또의 티어로 못 받는다. 카돌릭 중앙의료원 산하 성모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채용에 대한 보이콧 거부를 선언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대 자리를 채우려고 세운 하반기 채용 계획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카돌릭 의료원 국계 전공 분야 교수들이 9월 전공의 채용 보이콧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필수가가 전부 다 동참한 겁니다. 필수가인 외과, 산부인과를 포함해서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전체 채용규모의 40% 수준인 것을 알려졌다. 그러니까 40%만큼의 여러분들 진로과가 신규모집을 우리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과 등 다른 과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였는데 이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집에서 자식이 어디 여행 갔다고 그 방에다가 세입자를 새로 들이지는 않지 않는가. 보이콧 방식을 어떻게 하겠느냐. 방법은 다양한데 교수들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지 않거나 혹시 뽑히더라도 그 전공의들은 우리가 교육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 그들은 전문의가 될 수 없다. 혹은 교수들이 지도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전공의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밀어붙일 수가 없으니까 카돌릭 의료원의 경영진들은 1019명을 신청한 겁니다. 우리가 전공의가 1019명이 신청 필요하다. 교수들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한 겁니다. 경영친하고 교수진들이. 집행부하고 교수들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칼자를 누가 지고 있는지 교수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교수들이 못 뽑겠다는 겁니다. 이제 박민수 차관이 무슨 또 대안을 교수들 천은 구속시켜버리든지 그러면 되겠네요. 채용 보이콧 움직임은 다른 병원에서 감지가 되는데 서울대병원이 전공이 739명을 사직 처리해놓고 실제로 신청한 인원은 4분의 1 수준인 191명을 채용했다. 필수가는 거의 다 여러분들 채용 안 한다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여러분들 채널A 기사를 보고 한 분이 여러분들 이런 의견을 남겼네요. 수련 과정도 모르는 장관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9월턴 9월에 여러분들 모집은 어쩌다 한 명 정도 결혼을 뽑는 것이 이렇게 대규모로 뽑으면 레지던트 시스템 자체가 개판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9월에만 신규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연차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 연차는 두 배가 되고 개판이 되는 겁니다. 정말 생각이 없고 머리 없는 사람이 장관이니 이렇게 어렵게 일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경험 안 해봤으니까 본인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다급하고 막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고대도 동참을 하겠다는 거든요. 고대도 집행부 경영을 맡으신 분들은 신청하고 밑에 여러분들 의대 교수들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 뽑을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카돌릭 의대하고 같은 겁니다. 교수 절대 다수의 반대석의 고대도 의료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대 의료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사실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소화하고자 하반기 모집을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교수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체 교수 88%가 가을턴 모집 하반기 모집에 반대하는 거죠. 왜? 집을 나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또 자식을 맡냐. 전공이 보호를 위해서 모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전공의들에게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교수 떡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의료원에 실망을 했고 전공의들은 단일 대우로 정부 권력에 기반한 강압을 이겨내야 된다. 고대 교수님들이 좀 쎄시네요. 전공의와 학생들 모두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 모집을 하도록 수련 병원들을 압박했는데 모든 파국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어야 될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깊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현 의료 대란에 대한 선배 의사와 교수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고대 의대의 비대의 발표문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정원 신청에서 수련 병원으로부터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훨씬 많은 정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련 병원 157곳 가운데 110곳이 전공의 총 7,648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 모집에서 7,707명을 충원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사직 수리명령과 수련 특례 등을 제시하면서 전공의들과 교수, 수련 병원 그리고 지역과 서울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작했습니다. 의료 대란의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내부 분열을 유발하는 복지부의 참담함을 느낍니다. 전공의와 학생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대 의료원 집행부는 정부의 압박과 갈등 가운데서 전공의 편에 쓰고자 노력했고 2월 29일 사직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전공의 정원 신청의 전체 교수의 뜻에 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들은 매우 깊은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자식 같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고대 의료원 집행부는 전공의들도 정부 대책에 부한해 동안 수련 병원의 결정에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원하는 그림으로 정부의 가오를 감추며 의사사회가 분열되고 연대가 무너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와 학생 교수는 단일 대우로 정부 권력에 기반한 강압을 이겨내야 됩니다.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자리를 지키고 돌아올 계기를 만드는 게 교수들의 역할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죽인 대한민국 의료를 우리가 함께 살려내 전공의와 학생들이 용기 있던 세대로 역사에 기력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료사태가 30년 검찰특수통 출신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의료사태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건박하고 협박하고 본인들이 저지른 이런 엉터리를 6개월이 지난 때까지 여러분들 뭡니까? 그게 엉터리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권력의 핵에 있는 사람들과 동갑 세대로서 엄청난 참담함과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남조선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모두는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지 탄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남조선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대한민국에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있고 국민은 뭡니까?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지 공권력을 쥐는 인간들이 행정맥력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을 건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꼰대들, 퍼런저럼들 민방위 복을 입은 그런 꼰대들의 같은 세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담함과 미안함과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대속하는 의미로 이 방송을 그래도 4개씩 계속해서 다루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처럼 아들, 딸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닌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도 이해가 되죠. 워낙 도둑놈들이 다 지익을 위해서 이런들 도둑질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공병을 한 인간도 도둑질을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아들, 딸이 의사가 없고 설령 의사가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 아닌 거죠. 아무튼 간에 그래도 카돌릭 의과대학이나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 고려대 의대 교수분들께서 힘을 실어줘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도제관계인 여러분들 부하들이 자기 이익이 아니고 부당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 쫓겨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의식이나 좋다 해서 여러분들 그냥 동참하게 되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죠.